안녕하세요 오브입니다 오늘 9월 4일 쭈꾸미 출중 1일날 너무 못잡아 가지고 리벤지 나왔습니다 오늘은 저기 부산 쪽이 아니라 남장 쪽에 가지고 원산과 축독과 이렇게 해 가지고 쭈꾸미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조항이 좋다 하니까 열심히 해 가지고 쭈꾸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뭐여 많이 해버리나 있네 야 쌍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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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하나씩 걸려있던거 아니여? 세번참질 했잖아 야 쌍거리 아싸 오우 쓰레지 봐 아아 쓰레지 왔어 너나요 지금 현재 너면 올라타네요 지금 사이즈도 쭈꾸미가 쭈꾸미가 어우 사이즈봐요 잘 나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은 6매리탈 권이구요 아축도 바로 윗부분입니다 짱 뚜루바라 고기 . . 이곳은 이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. 으 으 으 으 으 으 사이즈도 많이 컸습니다 이제 주꾸미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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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오고 싶다. 뭐 했어요? 한마리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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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옵니다. 쭈꾸미가 이렇게 나와야지. 그래야 쭈꾸미지. 얘 304 하겠네 오늘. 그지? 이렇게 하면 300수로 해야. 야간? 오늘 철야. 여기 10마리 안됬잖아. 네? 네. 곧이나요. 천만큼씩 갈 수 있어요. 안녕하십니까? 아 저. 쭈꾸미가 여기 많은가봐요. 사장님의 포인트인가봐요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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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핳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심한가.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흥 잘 나오는데. 왜 못잡는거지? 귀를 사라지게. 하아 하하하하 아니. 아니, 잘 나오는데. 못잡으면 어떡하지? 여기랑 거기랑 탕이 틀린가봐 그 탕인데 뭘 그리고 이쪽부터 시작하거든 나는 뒷... 여기서 못 잘못해 내가 잘못된다고 내가 잘못된다 야 진짜 누면나오는데 이거 오 좋아요 잘나와요 누면나오는데 이거 형님 아아 이거 선단탈 할거 하나도 없어 이거 밑에 올라타는데 이걸 못 잡는단 말이오? 어? 무엇을 도와? 어휴 여기만 남아 한 번 더 나오네요 자리에 닿았어요? 네 깜짝 놀랬네 여기가 사망으로 갔었네 사이텔네 이거 맛있어 어? 뭐야 나무역 나무역 잘 나옵니다. 지금. 누나 누나. 아이고, 흥분했네. 이정도 나오면 옮길 필요도 없어. 잘 나오죠 형. 누나네 누나. 히트. 아니 히트 소리 내기도 귀찮네. 어우 사이즈도 좋아. 아이 이게 벌써 오늘. 쾃쾅 꾸미가. 땅 가면 올랐다. 땅 가면 올랐다. 열았어. 여기도 가면 요. 아 아 아 아 통제 적어놔죠 으 으 으 으 으 으 4 4 1 5 시작도 있어 없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5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낚시장에 팔꿈치 찍어놨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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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사이즈도 좋아. 안에 거의 여기 있는거야. 안 나와요 그래. 안 나와요. 한 마리도 안 나와요. 어 이제 한 마리 나왔어요. 으흐흐흐흐흐흐흐흐. 알겠습니다. 아멘 포인트 들어오면 진짜 누나 뜨면 5초면 올라타는 것 같아 헛소리 하지마 인마 고맙습니다 자 한 마리씩 먹을까? 서제도 잘한다 한마리 자꾸 떨어야 돼 으아아아! 꼽아 못 꼽아? 되게 혐의민해 지금 이런식 파이프에다 묶어서 손 닦으라고 여기다 깔아? 아니 날라가 아 흔든다는 거 안 흔들었어 흔들었어 아 흔들었어 흔들었어 요즈리 산거 요즈리 산거 응 어우 시절 좋아 요번엔 요즈리 있어가지고 잡고있습니다 뭐야 아 아 X 됐어 형 걸렸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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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거 저거 넣어도 잘 나오는데 최근에 나온거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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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자는 에자는 안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뒤에서 연신 나오는데 아 에자 넣었는데 지금 나오진 않아요 다시 바꾸겠습니다 아 예 잘 안 나와 상나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